어쨌든 두 분에게만 정확히 물어보겠습니다. 정혜연 씨. 김금혁의 도봉구는? 도봉구. 오교 씨는? 오교 씨. 오교 씨. 오교 씨. 오교 씨. 안 되나. 그런데 우리가 이만가 시코스 아라 씨는 좀 지켜줬으면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만감의 순순이녀 김아라. 카메라가 꺼지면 입이 거칠어진다. 맞으면 틀리면 X. 하나 둘 셋. 나왔다. 단 한 번도 못 봤는데 우리는? 나도 못 봤는데. 우리 애기. 우리 팀의 애기 같은 동생. 막내 같은. 순수하고 나쁜 말 모르고. 그래요. 그건 그대로예요. 꺼져도. 그래. 말을 범벅이요. 신랑감으로 법조인은 어때요? 너무 좋죠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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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 실제로. 카메라가 오니건 오프건 정말 너무 예쁘죠. 그럼. 그런데 조금 뭐 가끔 뭐. 되게 뭐랄까. 거칠 때가 있어요. 있죠.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. 친구들께 있어요 그렇죠. 아라 앞에 보세요.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. 언니. 나 북에서 건너온 년이야. 나 도덕 아니야. 언니. 나 북에서 건너온 년이야. 나 도덕 아니야. 내 말 맞아. 들어. 똑같다. 맞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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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아라가 들렸어 방금. 나 북에서 온 년이야. 이 얘기를 왜 하신 거예요? 아니 가끔가다 그런 거 있어요 뭐. 야 너 이거 할 수 있겠니? 이거. 괜찮겠니? 요런 게 있어요. 언니. 날 도대체 뭘로 보는. 나 북에서 왔어. 나 탈북도 했어. 이런 느낌. 나도 써먹어야지. 리얼하게 한 번만 해주세요. 너 이거 할 수 있겠어. 부러지겠다. 야 너 못해 못해. 그냥 언니가 할게. 돈 좀 만져 언니가 할게. 돈 좀 만져. 언니. 인연이 북에서 온 년이야. 긴장해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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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까지. 이거구나. 네가 나는 할 수 있어 언니라는 거를 얘기하기가. 맞아 맞아. 그리고 아라랑 저랑 연기 스터디를 함께 하는데 거기에는 뭐 15년, 20년. 막 이렇게 선배님들도 계세요. 그럼 모니터를 해서 저희 연기하고 서로한테 피드백을 해주는데 무슨 저는 뭐 남은희 선생님이나 강우자 선생님이 오신 것 같아요. 오빠야 그거 아니야. 방송 그렇게 하면 안 돼. 연극 하셨어요? 아우 나 너무 듣기 싫다. 진짜 부자연스러워. 아니야 아니야. 그걸 다시 걸어봐요. 그게 더 낫다. 그게 더 나아. 그게 더 나아. 그렇지. 똑같다. 똑같네. 아니 어떻게 해요. 언니가 먼저 민빵을 깔았어요. 알아? 너는 솔직하게 다 얘기하면 돼. 안 좋은 건 안 좋다. 못한 건 못했다. 이렇게 해주면 된다. 그 사람들도 너한테 똑같이 그렇게 해줄 거야. 그래서 아 각오해야겠다. 나도 한 거죠. 또. 김아라 씨 평소에 박은혜 씨 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박은혜 씨 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깝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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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해보라고. Gateway 플라 인사콜 분노를 해보는 게 괜찮다. Here's my name. someone... Let me work! I like to answer your name. Well one's funny.